네 D-6일입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일 남았다고? 뭐가 6일 남았을까?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작전을 구사하려고 하거든요. 열리기만 해봐라.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인 것 같죠? 김민지 기자, 청문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모양인데 한국당과 민주당 신경전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증인 채택이나 청문회 관련 논의를 어제 법사위를 열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증인 채택 관련해서 좀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의원의 배우자 혹은 또 처가나 장모의 문제 등을 집중 좀 따져볼 계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윤석열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발해서 여당은 지나친 망신주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좀 살펴보자 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부르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민주당이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도 나와야 한다. 이 증인으로 아마 채택을 하려고 추진을 한 모양입니다. 결국 무산되기는 했으나.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황교안 대표를 부르겠다는 민주당의 생각.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봐서는 검찰총장의 자질검증이 돼야 되는 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또 정쟁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를 과거에 법무장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외압을 가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야당의 대표를 좀 망신 주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뻔했는데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청문회에서 그 얘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교수님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일종의 물타기 전략일 수 있죠. 물타기 전략일 수 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단 여당은 방패가 돼야 되고 야당은 일단 공격을 해야 되는 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매손 공격이 준비가 될 텐데 그 야당의 정치적 공격이나 공세를 대응할 수 있는 또 여당이 갖고 있는 카드로 이제 황교안 카드를 꺼내든 거죠. 왜냐하면 잘 알린 것처럼 저기 2013년에도 나와서 그때 이른바 항명파동 때 문제가 돼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황교안 장관도 내가 느끼는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유로 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후보 청문회에 딱 세우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 청문회보다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이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카드로 그 카드를 준비했던데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안 부르기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가족 부인의 무슨 비상장, 거래의 장모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의 참고인 조사 카드를 서로 간에 교환하면서 없던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황교안도 나와야 한다.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다.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데요. 김민지 기자 우리 넉 달 전에 박영선 장관 당시 청문회 당시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였지만 사실상 주인공이 바뀌었었잖아요. 황교안 대표로 표적이 이동했었는데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동영상 CD 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걸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기 있지도 않은데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끌어들이고 이게 초점을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흘려서 국민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최근에 좀 돌이켜보니까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학의 별장 영상 있잖아요. CD 인지 여부 공방전이 펼쳐졌고 최근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황교안 대표의 최근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 있잖아요. 그 공방전이 또 펼쳐졌고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일 다음 주 월요일날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역시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기승전 황교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고요. 청문회 때 저렇게 여당은 방어하려고 그러고 야당을 공격하려는 모습이 비단 이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조금 다른 논점을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어요. 이게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자질 능력은 뒤로 하고 개인의 신상 털기에 치중한다든지 아니면 여야가 이렇게 정치 공방을 벌인다든지 하면서 본래의 목적인 자질 검증은 어떻게 보면 한참 벗어나서 뒷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야당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 능력 검증도 있지만 어찌됐든 흠집 내기에 주력을 할 거고 여당은 그걸 방어하려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그걸 변지시켜서 방어하려고 들 거고 이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긴 틀에서는 큰 틀에서는 청문회 제도를 이제는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에 더해서요. 지금 청문보고서와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더라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가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취지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가 많이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고 지금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대통령 마음속에 임명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김민지 기자. 이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의혹이 하나 제기됐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가 과거에 공동 투자를 해서 의료재단을 하나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동 이사장을 맡았다가 중도에 사퇴를 하긴 했는데요. 이 재단의 설립자가 추후에 부정 의료비 수급 문제로 또 다른 공동 투자자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재판에 넘겨져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데 중간에 물론 장모가 공동 이사장직에서 사퇴를 했지만 장모는 불기소가 됐거든요. 재판에서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어떤 비슷한 역할을 했던 공동 이사장은 기소돼서 유죄가 됐는데 장모는 왜 안 되느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모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자 장모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실까요? 적폐 수사를 주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제가 관련이 되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 아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불거지고 있는 강한 의혹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처가 쪽 즉 장모의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검사 지휘를 이용한 외압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요. 이 핵심적인 정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채택해 주지 않고 이걸 빌미로 해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줬습니다만 어쨌든 2012년에 저렇게 공동이사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한 사람은 기소가 됐고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는 불입건됐다.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언뜻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는 똑같은 의료포 위반 사기 사건인데 물론 최 씨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입니다만 장모라는 분하고 또 다른 구 씨라는 분이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를 해놓은 상태인데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모 씨라는 부부가 따로 있었는데 주범에 속아서 일단은 영리법인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사기 행각을 벌인 걸로 결론이 나서 주범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해놓은 분 중에 구 씨는 사실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장모 그분은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 부분에서 일단 의심은 가게 갑니다. 정황적으로.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이 조금 또 다른 게 2013년, 2014년 어간에 지금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아까 나왔던 이른바 검찰총장 외압 또는 법무부 외압에 의해서 수사팀장에서 쫓겨나서 항류파동으로 쫓겨났던 그 시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현지검사의 병행력이 작동해서 했을 것 같다는 또 정황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양쪽 다 판단은 가능한데 공방이 있었지만 김도우 의원 말대로 증의 채택은 안 됐습니다. 장모가 증의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청문회의 제약이 직접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고 또 변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좀 캐묻겠죠. 그때 되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